설립 중의 회사 여기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사 설립 절차 여기에서 설립 중 회사의 법리 여기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불병을 여기다 쓸까요 교재 순으로 보면 설립 중 회사 개념은 봤어요 이 쯤 단계에서부터 이때까지의 설립 단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게 이제 설립 중의 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설립 중의 회사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강학상으로 그냥 만들어낸 개념이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라는 거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설립된다고 그랬어 설립 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사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는 회사는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회사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런 건 왜 만들어낸 거냐 실제로는 없는 건데 권리 능력도 없으면 권리움의 규족 주체가 될 수도 없고 형체도 없고 형체도 없고 권리움의 규족 주체도 될 수 없는 거면 그러면 사실상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없는 건데 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필요하냐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게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설립 중의 회사에 있는 게 없다고 쳐봐 없다고 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립 단계에서도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요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의해서 권리의무가 발생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회사 설립을 위해서 설립 사무에 종사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건물에 가서 설립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일종의 회사 설립 사무에 종사하면서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쓰고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임대료를 아직 내고 있지 않으면 임대료 지급 의무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채무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주주들이 출자금을 출자를 이행할 거 아니에요 아까 갑을 병은 5천만 원 XY가 5천만 원 해서 출자금을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누가 갖고 있어요 갑이 주머니에 넣고 있나 현금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나비금 보관은행이라고 해서 나비금 보관은행에다 맡겨 놓는다고 그럼 나비금 보관은행에다 낚여 놓으면 그러면 이 발기인이나 발기인 조합 아니면 설립 중 회사 회사를 설립하는 이 그룹이 은행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갖게 되잖아요 예금 채권 은행에서 맡겨 놓은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 권리도 예금 채권이라고 여러분들 회계 공부할 때는 현금,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으로 하죠 그래갖고 현금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학에서는 은행에다 맡겨 놓은 돈은 채권이에요 채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전지급 채권이잖아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설립 중 회사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권리와 의무를 갑을병한테 귀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발기인 또는 발기인 조합한테 귀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권리 의무는 사실상 A 회사가 가져야 될 권리야 그렇잖아요 출자 이행 예금 채권에서 은행에다 맡겨 놓은 돈 이거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주주들이 낸 돈이잖아 그러니까 회사 돈이라고 회사 돈 회사도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예금 채권의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금 채권 이거는 회사한테 귀속이 돼야 돼 그리고 갑을병이 회사 설립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비용 이것도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A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A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들인 돈이면 A 회사가 부담을 해야지 그게 갑을병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 채무도 원칙적으로 A 회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설립 중에 회사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권리 의무를 발기인에게 귀속시켜야 된다고 그랬다가 회사가 설립되면 그러면 그 권리 의무를 회사한테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어저께 우리 물건변동 배웠죠? 물건변동 첫 시간에 물건변동 물건변동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적 합의를 하고 인도를 해야만 이전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적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설립 중 회사라는 게 없으면 그러면 갑을병 명의로 인도 받고 등기했다가 회사 설립 이후에 갑을병에서 A 회사로 이전 등기 또는 인도 이러한 권리 이전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거롭죠 그래서 설립 중에 회사라는 개념을 만든 거야 설립 중에 회사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취득하게 된 권리 의무는 일단 설립 중의 회사로 귀속을 시켜요 그 다음에 회사가 성립이 되면 특별한 이전 절차 없이 저절로 설립 중의 회사에서 성립 후의 회사로 이전되도록 이렇게 이성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이전 절차를 안 거쳐도 되니까 되게 편한 거지 이거 설립 중의 회사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쉬워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아도 권리를 가질 수 있거든 태아도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태아도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 상속을 받으면 뱃속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특별한 권리 이전 절차 없이 태아가 사람으로 되면서 그대로 계속 권리를 갖고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립 중의 회사 여기에서 발기인이 한 행위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우선 설립 중의 회사에서 담았다가 이 속후리에 담았다가 회사가 설립 등기를 하면 그대로 이전 절차 없이 A 회사로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이유야 만약에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설립 단계에서 회사를 위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발기인에게 귀속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발기인이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발기인의 개인 채권자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주들이 회사 영업자금으로 쓰라고 회사한테 돈을 냈어요 그런데 설립 단계에서 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기인 명의로 해놨어요 발기인 명의로 발기인한테 권리를 줬어 그럼 발기인 개인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개인 채권자들, 발기인한테 돈 빌려줬던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발기인 개인 재산이다 그러면서 여기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낸 돈인데 발기인 개인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이 되면 주주들이 여기다 돈을 왜 내 그러면 안 되지 회사는 그러면 성립 이후에 돈도 없는 상태로 무슨 자금으로 사업하냔 말이야 그래서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 중의 회사에게 권리 의무를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설립 중의 회사의 필요성이다 법적 성질을 보시면 설립 중의 회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거 개념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 그리고 그렇게까지 길게 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권리 능력은 설립 등기 이후에 취득을 하니까 설립 등기 전까지는 아직 권리 능력은 없다 사단은 뭐냐 사람들의 모임을 사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걸 사단이라고 하면 돼요 설립 중의 회사 이후 사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권리 능력이 전혀 없느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권리 능력이 일정 부분 있긴 있어요 예금 채권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걸리면 소송도 할 수 있고 등기 능력, 소송 능력, 예금과 관련된 권리 능력 다 있어요 성립 시기 이게 중요해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판례만 알아두시면 돼요 설립 중의 회사는 언제부터 성립하느냐 정관 작성 시작하면 바로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들이 각각 한 주 이상씩을 인수했을 때 그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른 거야 상원의 확정 단계에서 발기인들이 한 주 이상은 인수하죠 그때부터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한 주 이상씩을 인수했을 때 그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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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